안녕하세요. 미주탐구 이시라입니다. 국내에서도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장품 종목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해제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적과 별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울타뷰티와 함께 국내 관련주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인포스탁 데일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포스탁 데일리 홈페이지 미주대 한주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울타뷰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계속 오릅니다. 주가. 경기 침체, 소비 둔화 이런 거나 모르겠고 울타뷰티는 계속 신고가 경신 랠리. 무엇보다도 주가의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이런 종목이 몇 개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찾아보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서 왜 내 종목은 참 이렇지 않을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뿐이죠. 우선은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오프라인 활동 정상화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코로나19 시절에도 올랐던 걸 보면 온라인이 괜찮아서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다 좋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걸 잘 연계하고 있어요. 2020년 4월부터 픽업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샵인샵 매점을 계속 그거 덕분에 출점을 하고 있고 타겟이랑도 같이 제휴를 맺어서 하고 있죠. 점포 수도 현재 186개인데 2025년까지 800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타겟에서 울타뷰티를 경험해보고 온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올리브영이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뭐 그런 셈이죠. 예시를 들자면. 그러면 울타뷰티의 지난 3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나요?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7% 증가했고요. EPS도 35.5% 증가했습니다. 분기 EPS가 5.34달러예요. 굉장히 좋죠. 모든 카테고리가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했고요. 오프라인 매장의 객수가 처음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순매출과 EPS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 계속 주가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어떤가요? 계속 올라서 좀 많이 비싸지 않을까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올해 연초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월 포워딩 PER이 22배 정도입니다. 3년 동안 계속 주가가 올랐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죠. 그만큼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실적이 늘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PER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울타뷰티의 전체 여성 구매자 중에 50%가량이 지세대로 추정이 됩니다. 지세대는 그만큼 나이도 어리고 SNS 환경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돌겠죠. 틱톡에서도 많이 쓰고. 문화를 만들겠죠. 특히나 경쟁사에 비해서 차별화된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력 하락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2021년에 3,700만에 달했던 멤버십 고객 수가 3분기 기준으로 3,900만 명까지 늘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 울타뷰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접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말 화장품 관련 종목이 이렇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럼 이어서 우리나라 국내 관련주 아모리 퍼시픽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아모리 퍼시픽의 4분기 실적 전망은 어떤가요? 뭐 썩 좋지 않죠. 신한투자증권의 자료를 보니까 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0.6% 감소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래도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이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 감소폭도 줄이고 중국이익의 소폭 회복이 예상되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나 면세 매출이 전분기 대비 40% 늘었고 이커머스도 10% 이상 성장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작년 4분기에 대규모 일회성 비용 400억 원가량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덜어내고 보면 그렇게까지 좋아진 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사실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도 중국 리오프닝 영향으로 이제는 좀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올해 전망은 어떤가요? 중국 매출은 일단 작년 4분기 실적에서도 계속 감소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하지만 비효율 점포를 정리하고 락다운이 해제됐기 때문에 적자는 피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여전히 이익을 내고 있는 설화수 브랜드의 강화 전략이 눈에 띕니다. 신한 투자 증권에 따르면 영향력을 갖고 있는 블랙핑크 로제가 글로벌 앰버서더가 됐고요. 브랜드 리빌딩을 계속 꾀하고 있어서 기대가 모아진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2분기부터는 설화수 리빌딩 리뉴얼에 대한 효과가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올해와 내년 실적 기대치를 소폭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매출 모멘텀이 될 만한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중국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 매장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좀 줄어들겠죠. 이베스트 투자 증권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이니스프리 매장을 2023년 상반기 중에 모두 철수할 계획이고요. 마몽드 또한 지난해 4분기 자녀백화점 매장을 모두 닫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적자는 안 나니까 1분기 매출의 플러스 성장 전환까지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아예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 사업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은 북미 지역의 비중이 크진 않지만 라네즈 고성장세가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역직구 플랫폼 글로벌 아모레모를 출시했는데 이게 중국 포함해서 북미, 중동, 유럽 무려 60개국 이상에서 아모레퍼시피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제 비용 많이 드는 오프라인 좀 줄이고 온라인으로 계속 밀어보겠다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로제도 글로벌 엠베서더도 세우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겠죠. 그렇군요. 여기 생각해보니까 블랙핑크를 되게 좋아하네요. 헤라 엠베서더도 로제가 내려도 누구죠? 제니. 제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다시 한 번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누가 보라 해도 중국 소비주로 아직 시장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숫자가 또 잘 나와줘야 돼요.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또 오른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점차 중국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고 어떤 아모레퍼시픽의 의지 자체도 탈중국의 의지가 좀 보이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실적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장기간 조정을 받아왔고 소비주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정도의 재평가는 나오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단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불안불안해서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는 바닥은 쳤던 친 것 같으니까 그런 것쯤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울타뷰티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울타뷰티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면서 또 아모레퍼시픽의 리오프닝 효과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